오늘 말씀은 여호수하서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하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이류되 이리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난 족석과 해 족석과 비 족석과 브리스 족석과 기르가스 족석과 아머리 족석과 여부스 족석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의 열두 명칙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매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계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의 이름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새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 우리 예수 크리스토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시기를 추건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건 자의적인 결단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루실 테니까 3일 양식을 준비하라 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을 가르는 이 문제가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우리 예수 크리스토께서 이루신 일인 거죠 그러면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것 같은 비천한 사건이지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시고 예수님은 발꿈치만 상하신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왔으면 다 죄가 있어서 죄인이 죄인을 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누구도 살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이 와야만 사람의 죄로 사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죠 인자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버지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아들은 젊고 힘이 없고 그게 아니라 캐톨릭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만든 거예요 동상을 만드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안 거예요? 마리아의 보호 안에 있는 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보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왔다 지난번에 제가 성탄 때 말씀했죠 아기로 온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은 뿅 하고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시작을 보여주신 게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 아기로 태어날 때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말구유에 나셨어요 재물을 두는 방에서 나셨어요 재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는 짐승이 먹는 먹이를 두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무슨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신 것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3일 양식이 준비되어져요 그 양식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믿음으로 일어난 거 그래서 여러분은 다 육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산자인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와 함께 산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외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3일의 고래배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음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3일을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냐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 그것이 부활이죠 우리가 3일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아니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요단은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럼 요단강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게시록 12장 15절의 말씀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예수님이 오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뱀은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어요 갈라지아 사람들도 미혹을 받고 속임을 받고 복음에서 떠나서 침례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사도바울이 탄식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도 결국은 그 땅에 있는 다른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로는 광야와 가난한 땅의 경계 속에 있는 거지만 이 요단강의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일어나셔서 광야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 시험을 받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공생의 시작으로 인도하셨어요 모든 것을 이겼을 때 그 다음에는 자의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셨고 생명의 길이 되셨어요 요단강에 나아가서 건너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다 그런데 요단강을 오늘 보니까 요단강은 이때에 물이 넘쳐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걸을 때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15절에 말하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씀이 그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는구나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신의 물이에요 범람은 꿈도 못 볼 만한 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물이 범람했을 거예요 이 땅이 변하면서 지금 완전히 조그마한 신의 물이 되어버렸지만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요단이 곡식 거둘 때면 넘쳤느냐 즉 추수 때가 되어지면 범람하는 다른 복음들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추수 기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월절로부터 보리 추수가 있어져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서부터는 밀 추수가 이루어져요 추수가 두 번 있습니다 보리와 밀이 게시록에도 나오잖아요 6장에도 보리는 뭐고 밀은 뭐냐 6월절이 있을 때 보리 추수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수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방인 추수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두 번의 추수가 있는 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추수 기간에는 물이 범람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복음을 안다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안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눈이 감겨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율법을 듣기는 들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눈이 멀은 이유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학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찾아가는 거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학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어떤 분인가 이거를 찾아내고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정립해가지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학문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영감을 주시고 성령에 감동을 주셔야 이 성경이 풀리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려면 절대 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서로가 두 날개처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은 전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신 것이라고 하면서도 구약의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누가 보면 24장 47절에 십자가 복음인 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구약에서 십자가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게 육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요단강물이 뱀이 아들을 낳는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터해낸 물이라는 것을 차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들을 낳는 여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귀를 침멸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혼돈하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은 하는데 진정으로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평안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거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율법을 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사랑을 입은 자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입고 태어났는데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 의미로 나아간 걸 탕자로 형경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 탕자가 아버지 밖엔 풍족한 것이 없겠다 해서 탕자가 돌아오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만 풍족함이 있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풍조와 세상 교훈과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3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많은 훈련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깎아지게 하고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3일 양식이 준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3일 양식이 준비되야만 요단강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고 가난 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흔들림이 있어도 안 돼요 참 재미있는 건 이 보리출수가 6월절 때 이루어졌는데 이때가 바로 6월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기적으로도 너무나 딱딱 맞아지는 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령의 한례를 받고 예수 크리스도에 피로 묻혀진 사람이 3일의 양식을 준비한 사람이고 이것이 준비된 사람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열어주고 건너라가 아니에요 내가 여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내가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주셨다는 걸 믿고 발을 내딛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내셔서 십자가 복음의 진가를 여러분 삶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간증하셨듯이 참 것을 내가 누리고 있고 주님이 준 참 평감과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닌 거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면 누가 한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건가요 성령님이 하신 거 그러니까 나의 삶의 결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면 아마 살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게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한 자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어요 기생납도 믿으니까 이스라엘 화가가 돼버렸잖아요 기생납이 다윗의 조상을 낳는 어미가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아닌 사람은 못 받는다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 때문에 구원파가 나왔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게 귀하다는 게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만 특별히 뽑아서 택하여서 여러분한테 이걸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는 데도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고 여호수아를 택한 게 있고 또 열두지파 중에서도 그 족장들을 택하고 스파이로 가난 정탐을 하게 한 사람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먼저 택함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날 때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까 하필이면 그 여인이 늘 나오는 그 정오에 그 우물가에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났을까 그것도 독대 제자들도 다 보내고 독대를 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성에서 가장 비천한 자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올 만큼 비천한 자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서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알게 하긴 거예요 잘나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 또는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서 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높낮이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전서 1장 29절 말씀이죠 아무도 예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려는 거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들었고 받았으면서 여기서 떠나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구원할 회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서도 변화되지 않고 이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는 거죠 이 범람하는 요단에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요단에 담대하게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건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이 강건할 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들도 양식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살까 이 40년 광야를 주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았던 은혜를 입었거든요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러한 거를 염려하지 않냐 하도록 사흘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흘을 그들이 준비하면서 갖고 담대하게 요단에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양식 준비하라 그러면 양식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3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으면 너희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라 그럼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죽기 싫어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건 벌써 믿음이 없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담대하게 발을 내딛어서 순종하는 걸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고 영혼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오신 건 바로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분은 예수 크리스 십자가밖에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냐므로 이것이 이방인에게 나아갔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거예요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의 4개월이 바로 추수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추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정케 하는 것이라 그리고 35절에 뭘 말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알지 않느냐 보아라 쉬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추수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의 때에 그들이 개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을 안 한 사마리아 인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여기는 그 여인 다섯 번이나 남편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러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회복시키니까 이 여인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또 이끌어 낼 수 있는 전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건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영혼이 살아났을 때 가능한 거지 내 안에 영이 살아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면 전도하러 갔다가 먹히는 거예요 구원파가 잘못됐는지 알아보겠다고 같은 집사님이 구원파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 해라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전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가서 막 전해 오히려 거꾸로 물어뜯길 수도 있고 이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하나하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범람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 요단강을 건너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절이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쳐나는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우서 3장 1절의 말씀에 말세에 사람들이 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요단이 바로 무슨 때예요? 고통하는 때인 거예요 이 고통하는 때에 낡아 죽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시험에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진 자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하는 이 말세 때에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때에 넘어진 사람들이 디모데우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고욕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이와 같이 육체의 절성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강물은 바로 뭐죠? 세상물인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가르침,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행 남들 잘난 거 보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거 우리는 애국의 열 가지 재앙을 이럴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믿음으로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보호를 받아서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이스라엘의 개가 눈썹 하나 깜빡 안 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겠느냐죠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지금 우리에게 이루셔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고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하고 주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모대우서 3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3일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요단강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는 건데 이것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어 지지 않으려면 내가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분별을 하죠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은 것은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말하는 것 같고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럼 무엇으로 분별돼요? 삶이 어떠냐에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겸손한 것 같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어떤 거죽의 모양으로도 분별이 안 돼요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셨냐면 여수와의 잘못한 것을 딱 집어서 너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뭐죠? 기부원 족석들이 속였잖아요 가난 족석은 다 물리치라고 했으니까 가난 족석이면 절대 안 되는데 자기네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마치 십자가 복음을 갖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화친하면 안 되는 사람 나중에 알아서 그런 사람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어나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이 십자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우리 속에 와서 나중에 해치는 역할을 하고 분리시키고 대적하는 역할을 해요 정말 사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요단강에서의 전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발을 내딛어야 될지 안 딛어야 될지 그 때조차도 주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딛어라 그래야 딛어야지 주님이 딛으라고도 안 했는데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라 해서 들어가서 딛으냐 아닌 거거든요 여기 보면 분명히 추수되는 세상 끝인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끝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개인주의가 더욱더 그래서 조금의 피해도 용납하지 않아요 웬만큼 시끄러우면 그런가 보다 했던데 요즘은 조금도 그걸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거든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점점점 더 없어져요 이 시대 속에서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품은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바보 취급받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무조건 겸손하게 죽어지는 거 그게 이기는 거라 그러면 맨날 피해보고 손해보는 일밖에 못하게 되어져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겸손은 근데 주님이 그래도 그 길을 택하라 그러면 가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 전쟁을 이기는데 겸손이 무조건 참아주고 죽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대적해서 꾸짖어 할 때는 꾸짖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입을 다물어라 아무리 난리를 치고 물어 뜯어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랑해 주라 그러면 그냥 사랑해 주면 돼요 하지만 그것을 대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라 하면 꾸짖어야 돼요 입으로 소리 내서 꾸짖지 않아도 속에서 입 다물어 조용해 잠잠해 하면 그냥 깨갱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만한 영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만한 영권은 말씀이 아멘이 되어졌을 때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순정할 수 있는 겸손으로 만들어졌을 때 영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긴 상태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라지가 뿌려지고 가라지가 영혼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다른 복음으로 혼돈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두라고 그래요 세상 끝까지 가라지 뽑으려다가 영혼들까지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일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라지가 내 옆에서 나를 끊임없이 전쟁에서 치게 하려고 하여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일 때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였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걸 원하시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순종의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긴다라는 거죠 어저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순복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주님께 묻고 두는 훈련을 참 안 한 사람이고 주님이 이 끝이 없어서 주님이 다 하시 없어서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주님이 이 끝이 있는 대로만 따라갔으면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님께 묻는 거는 둔해요 저도 그거 훈련 많이 해야 돼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주님께 묻고 주님 이게 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절대적인 게 뭐냐면 절대로 내가 먼저 발을 내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건 믿습니다 하고 내딛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함께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거 이게 믿음인 거죠 나는 죽은 거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를 따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사흘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선결케 해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선결케 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요단가로 나아가라 하셔서 나아가는데 어떡하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언약계를 맨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마지막 때에 내가 따라가야 될 그 사람이 언약계를 맨 자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주는 목자가 언약계를 맨 자가 아니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끄는 대로 그 발걸음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세운 자손이 된 제사장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명을 지정하는 게 아론이었어요 근데 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나고 그의 자손이 된 사람만 제사장이고 그래서 2천 큐빅을 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이 간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바르게 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거든요 솔로몬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을 잘못치지 못한 자예요 왜? 시작은 화려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육제로 마치더라는 거죠 보고 가다가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가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분별이 있을래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언약계를 맨 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의의 일꾼인 것 같은 마귀의 일꾼이 있거든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목사면 무조건 목사인가 보다 따라가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가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졌어도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대살로니카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승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차라리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면 더 분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은근히 혼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우서 4장 3절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왔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대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대신 것과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만 전파한다 그랬어요 절대 자기를 높이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를 높이고자 원하는 거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것은 유혹으로 역사되어져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정말 십자가에 죽은 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니까 복음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서 혼돈이 있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혼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눈이 아직 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참된 목자를 언약계를 맨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왜? 언약계를 맨 자를 내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언약계를 맨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부른 자도 다음에 그를 따라가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먼저 부른 것도 나를 보고 다른 자들이 나를 따라오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본이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언약계를 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른 길로 이끌게 되죠 사망의 길인 거예요 길은 하나예요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야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또 다른 사람도 이끌어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런데 잘 가다가 거기에 내가 여기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플러스 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게 혼협이 되어져가지고 그걸 전하면 벌써 여기에는 빗나갔다는 거예요 죄를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빗나간 화살, 하말티아 죄는 하나님이 준 진리를 벗어나면 무조건 죄인 거예요 거기 1%의 누룩만 섞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완전한 무교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한 무교병인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3일 양식 준비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 안 되셨으면 지금 아직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예수님 시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면 불병에 물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야고버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정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정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복정을 하게 된다는 거 복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 복정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만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복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마귀를 대적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마귀도 떠나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내게 와서 속살거리다가도 오직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끄덕도 안 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 자다 당연히 이거 해야 되죠 순간순간 나에게 미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쫓아내셔야 돼요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방해가 많이 옵니다 다 쫓아내는 것부터 하시고 그런데 이 방해가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파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다 살아나요 벌써 떠나간 거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입이 찬양을 할 때 곡져있는 찬양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담아서 내게 은해주신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저런 귀신에 떠나가 이것보다 더 파워 있어요 믿음의 찬양이니까 빛이 많은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니까 천사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이 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찬양으로 드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가사를 거기에 믿음을 실는 거예요 찬송가들은요 거의가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의 표력이 있어요 마귀들이 찬송가를 무서워요 찬송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읽으셔도 돼요 읽으시면서 거기에다가 내 믿음을 담아서 그 가사 하나를 또박또박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처럼 하면 이게 또 파워예요 나 기도 잘 못해요 그럼 찬송에 있는 가사를 내 믿음을 담아서 그를 기도하세요 파워 있어요 노래를 불러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어떤 때는요 방언 찬양을 하는데 방언 찬양이 찬송과 곡조로 방언 찬양이 나와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작곡을 한 사람도 성령의 영감 가운데서 찬송의 곡조를 만든 거거든요 가사는 내 가사를 거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찬송이 위력이 있는 건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주님만 찬양을 해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냐 찬양을 드리는 거 효력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영이 역사하는 걸 알고 그것에 이름을 부르고 쫓아내는 거 이게 또 효력이 있거든요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안 떠나는 게 있는 거를 영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쫓아내는 게 믿음의 담대함의 선포가 있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자세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드려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안이 떠나갈 지어다 하고 나서 여러분의 입에 선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자야 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당하지 않아 외로움의 영이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쫓아내고 선포하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선포로 함께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내 입에 읍절이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좋은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싸워갈 때 자주 일어났던 전투가 점점점점 뜸해지는 거예요 쫓았는데 바로 또 역사고 쫓았는데 또 역사고 그러면 계속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자라날수록 뜸해지는 거예요 점점점점 늘 이기고 가끔 그러다가 아야 없으면 할렐리안 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하나를 가르쳐준 것처럼 이 전쟁을 치를 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해요 여호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가난 땅을 주겠다 해서 반드시 줄 거예요 하지만 이 가난 땅을 주고 이 가난 땅을 얻는데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그분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이나 내 의로 하는 걸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도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여정에 우리의 순복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못 들어요 주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고 듣고 순정하길 원하시는데 안 주실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다가 알아주고 또 기도하는 중에 떠올려주시고 설교 속에서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말씀이 딱 나에게 와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묻고 할 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듣는 귀를 갖는다는 건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고 겸손하게 무릎 기르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환경을 통해서도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하고 또 우리의 묵상 가운데서도 말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볼 때 주님이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이 뭘 말씀하시나 하고 보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는 걸 발견하더라는 거죠 그 약속은 성취자에게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혼자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요 성경 속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세우셨고 요수아를 세우셨고 또 사사들을 세우셨고 왕을 세우셨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세움을 입은 자가 언약계를 매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되는 거죠 나를 세우셨어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이끄시는 거를 내가 잘해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나와 함께 잘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겸손한 자요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자는 언약계를 맨 자요 그래서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름을 받아 세웠죠 내가 너를 이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리라 누구처럼? 모세처럼 왜 모세를 비교했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인식이 됐어요 근데 요수아는 그의 종이었어요 하잘 것 없는 종 그렇지만 이 요수아를 하나님이 딱 높이시니까 하잘 것 없는 종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이 땅에서는 하잘 것 없는 비천하고 비천한 그러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세운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아휴 너는 그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나를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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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앉게 하는 건 다 누구예요? 속이는 자인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좌절을 주면 속이는 자인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데는 반드시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는 자의 발걸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존재의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세웠고 나라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주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부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나아갈 때 언약계를 매인 제사장에 그걸 매면 너희는 그를 따르라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 바로 그 가난 칠족 그들을 다 내어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어떤 거 하나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뭘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그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발을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셔 우리는 믿고 믿으면 믿음대로 결단하고 발을 내딛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겸손이다라 그리고 겸손에 순종이다라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만을 믿고 그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리라 이 결단이 딱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결단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그걸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주님 나는 이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내가 갔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매번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분을 주인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물으시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약계를 맨다는 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해오신 분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땐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뭐부터 하겠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기독 가운데 써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을 진리의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주께 나를 맡겨오니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물을 때 주님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걸 듣지 못하니 주님 듣게 앞서서 알게 앞서서 그러면 뭔지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툭 하고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놓고 또 기도해야죠 아버지 이런 마음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신이 오면 그대로 나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우리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여수화를 향해서 여수화 1장 5절과 6절 같이 공독하시겠어요 내 평생에 너를 루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시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 내가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여수화를 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차지하게 하는 건 약속하신 말씀이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여러분 받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쫓아도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오늘 본문 3장 7절에 말했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화친하자고 그에게 찾아왔거든요 솔로몬이 그러했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결국 망조가 들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안에서 그 권체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누구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우리는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더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수와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수에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무엇을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정하는 걸 명령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대로 순정을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형통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약속의 말씀이고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순정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발을 내디드니까 물이 갈라 갑니다 물이 범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다른 복음 절대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정확한 분별력으로 그걸 대적하여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말씀을 놓고 분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기는 건 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건 분쟁이 아니에요 받지 않으면 내가 이기면 돼요 그들이 받지 않냐고 그들이 뭘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건드릴 수가 없게끔 길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길을 여셨고 이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나를 주께서 보아시니까 원수들이 하나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게끔 그 어떤 것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무슨 사건만 있으면 여러분이 흔들려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떨어지고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흔들린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딱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서 확 나가는데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래야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아멘으로 먹으면 이겨요 아멘으로 먹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안 되나 봐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아니 나 때문이에요? 아니거든 나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냥 신뢰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정하면 그게 겸손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길이 나의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죽은 길이고 담대하게 가면 자유하는 길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근데 거기에 발을 내 뒤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 뒤돌을 할 때 담대하게 뒤돌 수 있으신가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주고 가라 그래 아니 내가 어떻게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뭔가 준비라도 하면 보면서라도 읽기라도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시고 가라 하면 가겠어요? 근데 가니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강의를 어떻게 하나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식만 열심히 먹어놓으면 준비해 놓으시면 담대하게 발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말씀이 얼마만큼 내게 채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졌느냐에 따라서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 많이 들었을 때 들었긴 들었는데 믿음이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모른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조금씩 조금씩 힘이 생겨서 뭔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의 역사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요 그 생명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들어두면 역사가 일어나요 봄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도록 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은 뭐니까? 좌우의 날상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말씀이래요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오셨어요 말씀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어요? 흑암과 빛을 나누셨거든요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셨거든요 말씀이 하셨어요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쪼개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사무하고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이 안에 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바울이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나니까 그가 뭐라죠?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면 그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초점이 영생에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핍박과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욕을 당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오직 내 죽게 받은 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은 오직 그의 신앙이 하늘의 초점이 맞춰졌고 정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정하며 그 길을 가는 겸손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개시록 3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니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누가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는데 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만을 붙잡고 그 작은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에게 갔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자예요 그 작은 능력의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순정을 하니 갈라지더라 매 순간 발을 내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열어주는데 편안히 가는 거를 원해요 미안하지만 광약기를 괜히 허락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순정으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정이 있고 그래서 그 땅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을 믿고 순정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 10절에 뭐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라고 말해요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거 믿으세요?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어야지 믿는 사람인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갈라지는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게 하셨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애국의 삶을 살았지만 약속대로 그들을 4대만에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 깨달아진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서 이기더라 그렇게 나아간 자들 그들이 주어진 땅을 차지할 때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우수에게도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이제 믿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내 모습 보고 좌절할 거 없이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언약계가 먼저 요단을 가서 발을 내집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이기시니가 되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요한에서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세상을 이긴 네가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이깁니다 먼저 언약계를 매시고 발을 내드신 그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 순종한 예수님이 그 요단강을 밟아서 마귀를 지멸했기 때문에 나도 마귀를 지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4장 13절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보곤 10장 19절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면 그대로 선포하시고 명명하시면 돼요 내 자녀든 내 남편든 상관없어 내가 100% 믿으면 그냥 선포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근데 내가 명령하면서 어떻게 90%는 확신인데 10%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100%의 확신이 있어야 역사가 돼야죠 누르기 10%만 있어도 안 돼 100%의 믿음 확고한 믿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신다는 걸 믿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니 너는 그것을 보았다면 발을 내디디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참 좋아하는 2사에서 58장 말씀의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서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영광이 우리 뒤로 호의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가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본받아 우리가 생명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공의가 앞서가신 것은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우리 앞에 누가 반드시 가야 돼요? 언약계를 맨 자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나아갈 때에 언약계를 맨 자가 먼저 갔어요 요단강을 갈릴 때에도 언약계를 맨 자가 먼저 갔어요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짓었을 때 백성들은 그 길만 가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가면 돼요 이 말씀이 고린조전서 10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이르시고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백성들이 건너간 것처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다 잃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누림이 믿음에서 누립니다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근데 왜 지고 계세요? 이긴 싸움인데 왜 지고 계세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오고 내 감정이 오고 내 판단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믿고 선포해버리고 그러면 그 선포에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완이소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왁께요 어디에 있어요? 3월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왁께 속한 거예요 죽기에 속한 거예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자로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전쟁은 죽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고 나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게 요단의 발을 내 딛는 거예요 내 딛으십시다 앞에 난공불락이 있어도 발을 내 딛으면 돼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꿈에서 청길 남떠러지의 절벽 끝에서 사람들이 우리에 있는데 마귀들이 화살을 쏘아서 하나씩 그걸 맞춰서 죽이는데 거기서 한 명씩을 들어가서 건져내와요 이 사람을 데리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 청길 낭떠러지고 절벽이에요 길이 없어 그리고 저쪽에 틈이 있고 저쪽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서 놀라운 건 제가 믿음의 발을 내디더라고요 발을 딱 내딛니까 딱 다리가 나와요 발을 내딛니까 다리가 나와요 발을 내딛을 때마다 다리가 나오면서 이 다리가 보이면서 그 길을 그 사람을 인도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숨겨놓고 와요 그런데 그 숨겨놓은 장소가 어디인지는 몰라요 어디겠어요? 예수님 아니지 십자가는 보이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게 비천한 것이지 절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비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느냐는 비밀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의 능력이고 이것만이 길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길이고 생명인 걸 아는 사람은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건 십자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딛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딛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내딛기만 하면 길이 나와요 나의 전쟁의 승인은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딛으니까 어떻게 돼요? 13절 보니까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는데 16절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데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였다고 말해요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서 백성이 열이고 앞으로 바로 건너다 예수님의 순정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려서 내가 길여 진료 생명이라 말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냐는 그 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냥 믿음의 발을 내딛으니까 열려버렸죠 또 백성들이 말씀을 또 믿고 순정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장막을 떠났어요 14절분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제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가서 발을 내딛기 위해서 갈 때 제사장이 요단에 발을 내딛으면 물이 갈라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여우수하로부터 받은 것을 믿고 이들이 장막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뒤를 따르며 장막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말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한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식 버린 것처럼 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남편 아내 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가게 하세요 항상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한 사람을 먼저 순정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먼저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먼저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어요 장막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욕 많이 먹었어요 저 남편 망칠 여자라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그러고 온 거예요 결국은 그 길에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정한 것뿐인데 그 한 발의 내딛음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희년을 경험하는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계속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 창고가 계속 계속 열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대요 이 언약계를 맨 제사당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물이 끊어졌음을 우린 기억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만 내딛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가난한 땅으로 백성을 다 인도할 때까지 먼저 발을 내딛은 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언약계를 메었어요 여러 명이 같이 메웠어도 이게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메고 그 많은 백성 60만 대군이 건넜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널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굳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순정되어지는 거 요동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 세워진 믿음은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물이 멈췄다가 어느 순간에 흘러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겁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적인 신뢰 의심 없는 신뢰가 그들에게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언약계를 어깨에 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는 두려움이 없이 굳건하게 끝까지 가야 돼요 나에게 허락된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2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그런 말을 해요 왜 열두 명을 택하게 해요? 이 열두 명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그 요단에 있는 돌을 옮기기 위해서 열두 명을 택합니다 그 돌은 어디에 있느냐?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선 곳에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은 원래가 요단강물 밑에 있었어요 영원구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열두 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요단강 안에도 표식이 있고 또 건너가서 있었던 길갈에도 그것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사 4장 우리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어요 여호사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소 4장 23절 24절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를 항상 홍해를 건너게 하사 이 돌을 두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가 오늘날의 증표죠 이 증표를 우리에게 계속 두게 한 것은 항상 주님을 경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사인이고 상징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만이 구원이 되시는 것을 알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증표가 되어져서 주님을 경애하라고 십자가를 둔 거예요 십자가를 목에 겁니다 십자가를 집에 달아요 십자가가 우리 주위에 많이 보여요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애하는 자가 되어졌느냐 하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성공을 했어요 상징으로 전락을 지켜버렸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언약의 성취에 대한 표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신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함으로 그들도 주를 경애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경애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어요 열두 돌을 세우게 하신 거 교회의 기초돌이 되게 하신 거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건 하나님 요단강물을 갈르신 거 홍해를 갈르신 거 즉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주신 거 이걸 통해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경애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경애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볼 때 뭘 생각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신다는 걸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가난한 땅을 나는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그런 자가 돼야 될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차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차지해야 돼요 생명을 차지해야 돼요 생명은 천국은 침로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로해서 차지해야 돼요 가난한 땅은 우리가 진군에서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은 정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정복해요? 믿음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믿음? 십자가 이것만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생명의 길인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경애하는 믿음이 되시는 거죠 믿습니다고 경애하지 아니하는 거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경애하는 믿음은 절대 겸손이고 절대 순종이고 그래서 그거를 주권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담대하게 발을 내짖는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 주권의 사람 되십시다 이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믿습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애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함으로 서라 서고 가라 가고 내 모든 행보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를 때 이것은 두려움 없이 아무리 범람을 해도 담대하게 발을 내디를 수 있는 자요 또 모든 것이 다 편만해서 능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직 십자가 이 길만 간다 아주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선포하시겠습니다